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셀롬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미리 베이가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요. 베이 이걸 왜 하려고 했더니 베이가 여자친구라고 있죠. 제 영상에 맨날 나오는 그 스그로놈이 하라고 추천해준 빌드인데요. 나도 베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이렇게 들어주고요. 하하하하 이기친 너. 이거 아닙니다. 룬은 내가 옛날에 말파이트 했던 빌드 있죠. 그런 빌드 느낌인데 살짝 다른 콩콩이랑 주문자결 그리고 절대 집중으로 올려주고 원래는 쿨감을 들어주는데 쿨감이 아니라 이걸 들은 다음에 우통이랑 점화점멸 들어가지고 라인전에 최대한 힘을 써주는 베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베이가? 오! 아우 괴물조련사 베이가! 모참죽! 아우 포켓만! 포켓만 베이가 하자. 자 이제 시작이야. 렛츠고벌! 렛츠고벌! 아무 생각 없이 무비조련사 베이킹! 머리스타일 존나 부린데? 머리 없는게 나왔을듯? 하하! 까비. 약간 압박하는 식으로 할게요. 하하! 맛있다. 뭔가 이 모션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주문력 벌써 42 5 5 5 5 이러를 심는다. 그렇지. 그렇지. 상타 이 자식아. 상타 이 자식아. 큐 이 자식아. 꿀 빠랐고 이 정도면. 아 이거 근데 안쓰는게 맞는데 죽으면 X 돼가지고 썼어 그냥.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죽음의 향기가 남대자는.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죽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아 이 못 먹었네. 그렇지. 나쁘지 않고. 현빛 뜨자. 넌 못 지나겼나. 안되겠다. 미쳤구나 그냥. 밤수를 갈거구요. 밤수 간 다음에 쿨간 빌드가 아니라. 바로 마관신 빌드 가겠습니다. 왜 루데 난간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밤수가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무조건 좋다거나 안해. 딜은. 루데니 훨씬 잘 나오는데. 은은하게 주는. 체력이랑. 쿨감. 이게 되게. 느낌이 좋단 말이야.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안 빡세다는 놈은 뭐야. 잡았다. 잡았으면 이득. 아니 나 근데 야수호 공포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베이가하러 다른 애들 만날 땐 괜찮은데. 이 야수호류 너무 싫어해 내가. 넌 못 지나겼네. 아우 진짜 죽어도 안 맞아주네. 헬로우. 애갔네. 막을 수 없다. 아우 너무 짜증나네 저거. 무한으로 들어오는거. 아우 너무 짜증나네 저거. 아우. 실패. 오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 헬로우 병신입니다 당연하지마. 오잉? 아하하핫ㅋㅋ 우와 그냥 죽여버리네 바드가 바드가 죽였어요 맛있구만 잘 봐라 렉사이 굿 굿 컷 키워야겠다 100캔 나왔는데요? 아니면 이거 갈까? 일단 이거 가죠 10딜이니까 콩콩이딜이 이제 100이야 콩콩이딜이 어떻게 갈건데 어어어어 어어어 와 너무 맛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수어 맞는 말만 하는데? 아니 뭐 틀린말은 아니에요 딱히 누구 비하하는것도 아니고 완전 상남자의 매너있는데? 어? 어이구 아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 아 불어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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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죽 오케이 붙어서 쓰면 되지 컷 컷! 이제 좀 사람새끼 되는 중 주문력 1050 콩콩이 딜 140 궁딜 2200 콩콩이 딜은 그리고 사실상 확정이니까 왕기만 해야겠다 오히려 초반에 개못해가지고 왕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이고 고맙고 좋고 잘할만하면은 던지는 텔론은모든 욱 그래 이길자격이 없는게 아니네 지위자격이 있다 이제 더 보자 뭐지? 뭐였지? 뭐하는 새끼야 이거? 공콩이 나쁘지 않아 공콩이가 근데 의외로 왕귀형인거 아세요? 적어도 베이가한테는 점점 올라가가지고 유사방수임 하나 둘 야 여기서 놀자 나 배달만 안 담으면 돼 어잉? 아 궁 쓰고 싶은데 날라갈까봐 멈춰요 어? 아이고야 나 조금만 더 하고 싶어 한 번만 더 설에 남쳐주는 롤 유저 진짜 상위 1% 진짜 상위 1% 즐길 줄 아는 놈들 뒤에 언제봄 또 직수 잠군이 막았다 흐헤헤헿 나 감동받았어 너무 재밌어 아니 그래 이게 일반이지 흐헤헤헤헤 개재밋들 현재 중력 1304 104 굿 어잉? 하 개불쌍하네 들이자 W Q W 컷 끝낼까? 퉁 퉁 재밌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베이가 아니 근데 베이가는 주문력 쌓는게 아니라 얼마나 재밌게 싸웠느냐가 중요한거라 아니 근데 진짜로 개못했는데 그래도 후반가니까 어찌 됐건간에 쎄지긴해 콩콩이가 근데 의외로 쓸만한데? 쓸만한데 사실 시팅받아서 와 틸량 에듬 그래도 후반엔 잘했죠? 콩콩이가 오와 아니 근데 유성 이정도 딜 안나오지 않나? 콩콩이가 지금 의외로 나쁘지 않을지도? 포식자들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콩콩이 썼다가 잠깐 다시 안썼는데 나쁘지 않은 듯? 베이가의 한에서는 콩콩이가 딜 더 잘나오는 듯? 거기에 이제 트루뎀 3종 세트 딱까지 가버리보니까 의외로 밤수가 아니라 만약에 루덴 가잖아요? 몸이 그냥 습 녹아버리고 풀감 차이도 좀 나고 루덴이 조금 더 셀거에요 아마 아무튼 오늘 베이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야수호를 극복해내지 못한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재밌었다면 오케이죠 엘로 엘로 염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